2024년 기준으로 뉴저지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및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든 캠든 뉴저지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꾸준히 랭크되는 캠든은 높은 폭력 범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높은 범죄율은 빈곤과 도시 황폐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렌턴 트렌턴 주도인 트렌턴 역시 살인과 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빈곤율과 갱단 활동으로 인해 뉴저지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뉴어크 누워크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적 기여로 알려진 뉴어크는 높은 살인과 폭행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패터슨 패터슨 높은 인구 밀도와 상당한 갱단 활동으로 인해 패터슨은 높은 폭력 범죄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개선 노력이 있지만 범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애틀랜틱 시티 어틀랜틱 시티 카지노와 관광으로 유명한 애틀랜틱 시티는 높은 폭력 및 재산 범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DAVIDSON IAN 어빙턴 IRVINGTO엔 1980년대 크랙 유행 이후 범죄 문제가 심각해진 어빙턴은 여전히 높은 폭력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즈베리파크 에즈베리파크 보드워크와 관광 명소로 알려진 에즈베리파크는 높은 폭력 범죄율을 가지고 있으며 갱단 활동도 문제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세일럼 세일럼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력 범죄율을 가진 세일럼은 인구 대비 범죄율이 매우 높습니다. 빈곤과 경제적 문제도 범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일드우드 와일드우드 이 도시는 특히 높은 재산 범죄율로 유명하며 폭력 범죄도 문제가 됩니다. 관광객 수와 경제적 요인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펜스그로브 펜즈그로브 이작은 마을은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으며 갱단 폭력과 재산 범죄가 문제입니다. 빈곤과 저자금 학교가 지속적인 범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랭킹은 폭력 범죄율, 재산 범죄율, 전반적인 안전지표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